지금부터 2019 대한민국 오소브랜드 대상 시상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아나운서 정순주입니다. 우리나라의 우수한 브랜드를 시상하는 내빈 여러분들을 모시고 이 자리에 함께하게 돼서 진심으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. 안녕하십니까. 오늘 한국경제매가진이 주최하는 2019 대한민국 우수 브랜드 대상 시상식에 먼 길 찾아와주신 내빈 여러분과 각 기업 강좌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수상기업에도 아낌없는 축하의 말씀을 올립니다. 안녕하세요. 랭귀지큐브입니다. 2019년 대한민국 우수 브랜드 대상을 3년 연속 수상하게 되어 영광입니다. 랭귀지큐브는 20년의 교육 노하우로 15만 명 이상의 수강생을 배출한 자타공인 넘버원 1대1 외국어 전문교육 기업입니다. 개인별 맞춤 학습을 통해 유창한 외국어를 구사할 수 있도록 교육합니다. 대한민국 1대1 외국어 교육의 선두주자로서 소비자들에게 더욱 신뢰받는 랭귀지큐브가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랭귀지큐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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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랭귀지큐브